여러분들은 비타민 D를 듬뿍 받으시면서 좋은 햇살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이 햇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앵콜라 오면은 다 함께 네, 어떻게 오라변이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음영도 산속이라서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춤도 추시면서 흥겹게 어떻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가 마이크 줄이 조금 짧은데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러면 방송에 다 나가고 보기 좋게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얼굴,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셔서 같이 오라변이 하면서 춤 한번 덩실덩실 춰볼까요? 오라변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영원한 오라변이 오라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음향이 조금 잘 안 들려요. 음악이 네, 그리고 이쪽에 가서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아랍미네 펜션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저는 김윤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년에 또 초대하면 또 오겠습니다. 선생님 내년에 또 초대하실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기회 되면 미리 미리 섭외해서 사실 이번에 연락이 조금 늦게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다른 데 스케줄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먹으셔도 되나요? 단맛 빨리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네요. 여기 내 회장님 노래 한 번 불러주셔야죠. 네, 원장님 진짜 정말 너무 맛있네요. 지금 우리 김영숙 회장님 한 번 나와보시죠. 그럼 다른 분. 여기 이쁜 언니, 이쁜 언니. 여기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쁜 언니 한번 나오세요. 이거 지금 전세계로 방송된다고 합니다. 자, 이쁜 언니 나와주세요. 제가 진행 바로 할게요. 자, 나와주세요. 네, 같이. 여기 선생님 그러면 저기 노래 제목이 뭐예요, 선생님? 동숙의 노래. 동숙의 노래. 거기서 그러면 이게 동숙의 노래. 아이고. 아이고. 으으으으. 어. 이게 이게 이게. 됐어. 콰옹. 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류경희입니다. 류경희 선생님의 통숙의 노래 한 번 들어보시면 박살만 주세요. 자, 무대 올라가시죠. 너무 너무 높은. 아이고. 어차피. 아이고. 그리고 동숙의 노래 한 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은하이 잘 안 들려요. 자, 올라오세요, 선생님. 수고하세요. 자, 여기 무대를 합니다. 무대를 올리세요. 무대를 올리세요. 자, 같이. 동숙이면 같이 할게 노래가 좀 잘 불렀어요. 가사도 나오나? 가사 나오지. 여긴 나오네. 이렇게. 아니요. 어차피 나 마이크 들고 하시니까 가서 같이 들고 하세요. 노래 들으면서 불면서 어떻게 마이크 들고 어떻게 부르실 거잖아요 불면서 같이 부르시면 되지 않나요? 그럼 음영이 안나오잖아 음영이 안나오잖아 제가 옆에서 불릴게 너무나도 흐리고 사랑했기에 우리 음이 벽에서 사무칠 때 워낙 맺힌 마음에 잘못된다게 버리킬 수 없는 죄 거질러놓고 더 느끼면서 울어도 떼는 내 주리 떼는 내 주리 떼는 내 주리 박수 주세요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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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셔 2절 선생님이 노래 잘 하시는데 2절 지지말고 호시 3절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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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대 따라 못하는 서러운 일에 저주받는 운명이 웃나는 순간 이내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네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미경이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불려놨는데도 참 잘하셨네요. 자. 다음분 노래하실 분 계세요. 자. 나름이나 안하다가 오늘 우리 아람누리 펜션쇼가 아닙니다. 자. 노래하실 분 계세요. 자. 우리 선글라스 쓰고 저 찾아볼 손아홍 밑에 선생님 네. 선글라스 멋있게.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동차 드림 자. 나오세요. 잘하실 분 할게요. 셋 네. 제가 사람을 화도 많이 봐서 못하는 사람을 안 불러냅니다.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 자.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네. 박수 잘하실 거예요. 네. 이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 선생님 또 노래하시고 싶으신 분 자. 우리 모자 쓰신 선생님 지금 유경희 선생님 뒤에 앉아계시는 분 한 가닥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우리 선생님 편안히 문 앞에 여쭤도 좋고요 고맙도 좋습니다 네.zogen 여기 가야 돼요. 네. o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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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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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